방금 퐁쥐를 했는데 소모야 퐁쥐가 뭔 뜻이야? 퐁쥐의 뜻은? 퐁쥐는 깊게 누르고 쭉 뻗다 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든 퐁쥐가 깊게 누르고 쭉 뻗다 라는 뜻이야? 아까 뭐라 그랬지? 내밀다? 뻗다? 뻗다 동작을 해보니까 뻗는 것 같아? 그러면 뭐 같아? 늘리는 것 같아? 그건 아니 혹시? 알고 있었는데 뭘까? 퐁쥐의 뜻 퐁쥐를 하면서 퐁쥐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좀 아쉽잖아 부드럽다 부드럽게 했구나 네가 멜트 녹아내 녹듯이 퐁쥐 네가 그랬잖아 치즈 치즈 녹여 먹는거 찍어서 먹는거 맞네 뭐가 맞아? 초콜릿을 녹아서 찍어먹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야 퐁쥐야 근데 이제 . 충격파 치료 지금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ㅠㅠ 충격 퐁쥐는 녹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했다가 동시에 펴는 게 핵심이야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펴는 거야 그렇지 45도가 바람직합니다